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땅을 파는 거야? 뭐야? 어떻게 파는 거야? 뽑아서 털어, 뽑아서 도로 다시 나와 여기다 대구 말해봐 도로 다시 나오니까 뿌리채로 뽑아서 털으라고 뿌리채로 뽑고 있잖아 이렇게 막 찍으면 안 된다고 다시 나와 그렇게 다지지 말고 이렇게 뽑으라고? 이렇게 휘어 잡아서 차이가 땡기면 다 뽑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소미야 아니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? 이 분이요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 덕분에 지금 아니 이제 남편 때문이지요 그래서 농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소미 씨 남편 김우혁입니다 이건 영어를 잡초다 그러니까 빡빡해서 털 많으면 콩 떼고 맨질맨질 한번 잡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이게 지금 잡초의 풀들 있잖아요 약을 안 줘서 지금 풀들이 커서 얘네를 지금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주 종목이 겨는데 지금 그렇지 여보? 저희 주로 이제 하는 게 수도장 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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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은 박스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원래 파도 같이 뽑은 것 같다 여보 이거 파인가? 응 파다 큰 것만 안 부셔 먹으면 돼 한 번 먹으면 브레이크 못 닫는 거 가자 이모님들 여기 앞에 음료수 두세요 네 여기 앞에 음료수 놔뒀어요 네 깻마러 네 깻마러 편해요 엄청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아주 덥다 가자 여보 깻무하러 레츠 고 아 더워 아주 덥다 깻잎